셀바스 AI의 대안주 두 가지를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메타버스 신사업 확장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한 분은 바이브 컴퍼니를 가지고 오셨고요. 다른 한 분은 AI 시장의 확대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플리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와 플리토 과연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한 종목씩 사이좋게 메타버스 또 AI 쪽에 관련 종목들을 하나씩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종목부터 볼까요? 바이브 컴퍼니? 바이브 컴퍼니이다 보니까 바이브레이션을 잘하는 AI의 강자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바이브가 좋으시네요. 네. 그래서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AI 쪽에서 애널리틱스, 즉 AI 쪽을 분석하고 거기다가 AI 어시스턴트라고 하다 보니까 AI 관련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제품에 주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자체 AI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필요한 게 무엇이고 그에 따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AI 솔버, 문제 해결 쪽이죠. 이쪽에 대해서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눈길이 가고 있는데 아마 여기서 내년부터는 성과가 좀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와 함께 또 지금 메타버스도 당연히 AI를 통해서 확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고 그것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상의 배경도 현실과 거의 똑같이 따라갈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AI를 또 구현할 수 있다는 쪽에 대해서 눈길이 가고 있는데 또 이 회사가 신사업들을 계속 또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공지능 핀테크 기업인 퀸틱이라는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시켰는데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로봇보어드바이저죠. 저희 로봇이 알아서 매매해 준다라고 하는 이 개념들이 벌써 2, 3년 전부터 증권가에서도 많이 알려졌는데 이 가상화폐까지 포함을 시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땡기시죠? 이런 쪽에서 또 여러 가지 매매 신호나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하나가 더 나아가서 투자 자문사까지 인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가상자산 일일 앱이라고 하는 레빗을 출시를 하면서 이와 관련된 투자 일임까지도 할 수 있겠다고 하게 되면 AI를 통한 핀테크 쪽에서도 진심이라는 쪽에 눈길이 가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동향을 보게 되면 실적은 아직 부진합니다. 여전히 지금 2019년도부터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워낙 프로젝트 초기에 투입되는 인원도 많고 그에 따른 인건비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 실적 자체적으로는 좀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 매출액이 580억대, 그래서 약 한 4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이지는 만큼 빠른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매출 자체가 커지기 시작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제 수익성도 뒤따라서 빠르게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기대는 여전히 높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바이브 컴퍼니를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AI 강자이기도 하고 AI를 이용한 핀테크 쪽에서도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고 메타버스 쪽으로도 충분히 또 엮일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많다라고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바이브 컴퍼니 봤고요. 다음은 임순재 대표님의 플리토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플리토 하면 대부분이 언어 관련된 데이터를 판매하는 것 쪽 사업을 주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AI가 최근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AI가 각광을 받는데 AI가 그냥 두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대표적인 딥러닝이라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교육을 시키려면 원천 데이터가 많아야 AI도 좀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프리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언어 관련 쪽으로 상당한 강점을 갖고 있다는 게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프리토 플랫폼 내에 일단 여러 사람들이 접속을 통해서 집단 지성으로 검수 과정을 통하면 언어 데이터의 내용의 퀄리티를 상당히 높일 수도 있고요. 특히 번역 같은 경우를 했을 때 그 번역에 대한 오류 부분도 체크를 하면서 나중에 이거를 기계적으로 적용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번역의 품질도 상당히 좋아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것뿐만 아니라 영상에 자막 나오는 것도 영어를 한국어 자막으로 자동으로 번역해 주는 그런 기술도 최근에 개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 초거대 AI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LG, 네이버, KT 전부 다 이렇게 초거대 AI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AI 시장에 진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AI에 대한 교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있는 프리토에 상당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한 국립국어원 같은 경우에서도 국내에 관련된 그런 언어 데이터를 프리토에서 받을 만큼 그렇게 언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런 번역 관련, 이렇게 언어 데이터를 활용한 번역 관련 쪽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게 되면 현재 웹브라우저 내에서도 대부분 사이트들을 갈 때 외국어 사이트들은 한국어로 번역이 되는 그런 기능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런 번역률이 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걸 보면 향후에 좀 더 성장성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프리토에 대해서도 임순재 대표님이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종목의 가격 전략을 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가 두 종목도 많이, 1년 길게 보면 많이 많이 올라온 종목인데 최근의 향상은 조금 달라요. 일단은 프리토부터 볼게요. 프리토는 어제도 급등했고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괜찮을까요? 네, 일단 그동안 AI에 대해서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 관심이 없다가 최근 AI 때문에 관심이 좀 많아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최근 10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지금 순매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도 연기금 중심으로 해서 4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11월 22일 이후에 지금 매수가 기관도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단기 급등에 대한 우려는 충분히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매수가격은 어저께 4만 8천 원대에 끝났는데요. 그 이하에서 매수하시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5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3만 5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플리토의 가격 전략 주셨고요. 김민수 대표님의 바이브 컴퍼니도 보겠습니다. 바이브 컴퍼니는 11월에 지난달에 한번 쭉쭉쭉 올라갔다가 지금 약간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눌릴 때가 기회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지금 어제도 AI 관련된 쪽이나 소프트웨어 관련된 쪽 여러 가지 많이 찾아봤는데 그래도 패턴이 가장 눌림목이 완성되는 구간이 아닐까 싶어서 관심을 갖고 있고요. 따라서 일단 5만 원대 초반 정도쯤에서 접근한 전략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권역으로 들어가는 박스권역의 상단부 한 6만 원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손절가는 4만 6천 원대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는 박스권 하단부 깨진다는 쪽은 손절 쪽으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이브 컴퍼니의 가격 전략까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AI 관련 종목들을 일제히 좀 봤는데 셀바스 AI, 바이브 컴퍼니, 플리토까지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고 내년에도 AI나 메타버스나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미리 미리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두 분 고생 너무 많이 해주셨고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 오늘 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올해의 마지막 시장이 또 스타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를 해야 될지 또 두 분의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죠? 김민수 대표님부터. 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갑자기요? 그런 거 아는 거 아닌가요? 아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장만 보게 되면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또 강세를 보였죠? 많이 올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도 살짝 올라오는데 그만큼의 상승세를 보여줄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제 시장 분위기는 여전히 1월 달로 넘어가면서 어제도 종목 쪽에 활발한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되면 이런 변화가 계속 이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를 더 챙겨가면서 1월 효과 계속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년을 준비를 하자, 1월 효과 대비하자. 임순재 대표님은 오늘 마지막 장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일단 내년 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일단 내년 초까지는 아마 박스권 내에서 움직일 것 같고요. 개별 이슈가 있는, 특히 개인들이 12월에 많이 판매도를 했으니까 1월에 매수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 관련 쪽으로 아마 개별 이슈가 있는 종목 중심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 또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해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내년에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